1월 24일 훈장개변 차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종목, 상한스윙종목, 세력돌림 이렇게 간종을 하고 있는데요. 옴닌 시스템은 상한 돌림으로 나왔고 상한스윙종은 FSN이 닫히면 왔었구요. 세력돌림은 닫히면 안왔는데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내려야됩니다. 위에서 돌아가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쉽게 보긴 해야되는데 안정적으로 매매하려면 여기까지 빠져서 돌아가는 것 그런 것 좀 체크를 해야 되구요. 저는 어디서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닌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힘이 들어왔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 타점들을 계속 몰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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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힘이 들어와서 안정적이다라는 신념이 들었었지만 이렇게 매매를 관리를 했구요. 물론 뒷단에서 슈팅이 더 나올 거나 내려서 돌릴 거나 더 내려서 돌릴 거나 그런 유무들이 있는데 어쨌든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힘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이런 어떤 슈팅들이 나올 때 돈 들어오는 쨍이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셔야 되고 이런 자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내리고 딱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천천히 막 올리는 애들도 있고 여러가지 유연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끝냅니다. 뒤에 너무 지켜봐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FSM 같은 경우도 이제 재능적으로 이제 사안스윙 쪽에 뭐 대놓고 들어가야죠. 저는 대놓고 들어갔죠. 처음에 이제 먹고 좀 힘이 이제 처음에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밑에 따지면은 그냥 대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돌아올라갈 기본 반등 구간은 지켜주기 때문에 누가 세력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종목을 알고 어떤 패턴을 알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면 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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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상현하고 이제 FSM 두 종목을 했는데요. 누립 누플릭스 이거 지금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고 옴리스템도 죽은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좀 간종을 해야 되고 오늘은 당연히 추도주가 지금 계속 거의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추도주가 안 나온다는 말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녹화를 좀 전달하고 이 종목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녹화를 하고 저는 이 종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